네 안녕하십니까 cnc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 및 마케팅 팀장 최연수 차장입니다 저희 cnc 라이트웨이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땡땡땡 그 시리즈 중에 하나 찾아가는 에이펙스 앤 헬시온 이벤트입니다 네 저희 찾아가는 이벤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제품을 보여드리고 시연해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이벤트 인데요 어 그러면은 그냥 장비 데모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희 고객분들이 딜러들한테 요청해서 장비 데모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과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찾아가는 헬시온 앤 에이펙스 이벤트를 연 이유는 어 많은 고객분들 기존에 저희와 영업 담당자가 있고 저희와 거래를 해왔던 고객분들은 데모가 가능하다는 거 얼마든지 데모를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 데모를 많이 받아보시지만 무대 조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담당자 분들 아니면은 교회라든가 여러 시설물들 무대 조명에 대해서 어 구매 의사가 있고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 중에 어 이런 식으로 저희 무대 조명 회사 cnc 라이트웨이가 장비를 직접 찾아가서 데모를 하고 데모를 직접 보시면서 어 구매 의사를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메인 타겟은 저희 cnc 라이트웨이 존재는 아나 아니면 무대 조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은 있으나 실제 데모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저희 장비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시원해 드리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번 시리즈는 어 저희 etc 콘솔의 가장 하이엔드급 콘솔인 에이펙스 5 에이펙스 10 이런 에이펙스 콘솔과 btc 하이엔드 무빙의 가장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이죠 헬시온 시리즈 헬시온 골드 티타는 프리미엄 이 제품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벤트 인데요 어 물론 기본 설정은 찾아가는 에이펙스 앤 헬시온 해서 저희 데모 차량의 장비들 실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찾아가서 데모를 시원해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저희 찾아가는 에이펙스 앤 헬시온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두 제품 말고도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쇼베의 어떠한 특정 제품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와 이제 협의해서 저희가 그 장비들도 같이 가져가서 데모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주저 마시고 만약에 저희 장비를 직접 한번 보시고 무대 장비를 직접 요청을 해서 이렇게 데모를 볼 수 있구나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있는 제 번호 4 제 번호로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1차 상담 후 어 이 시간과 일정들을 좀 조율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의 자랑스러운 제품들을 빰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신규 고객들 저희랑 영업 담당자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무대 조명이 데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1 주로 한다고는 했지만 기존의 고객분들 저희와 이미 기부 영업 담당자가 있으시고 저희랑 거래가 있으셨던 분들도 어 이 찾아가는 에이펙스 헬시온을 어 요청하고 싶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찾아가는 이벤트 찾아가는 에이펙스 헬시온으로 직접 찾아뵙고 어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cnc 라이트웨이 마케팅 팀장 최연수 차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